네, 그러면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마감 시장부터 살펴봅니다. 우리 DB금융투자의 디지털 컨설팅팀 김현겸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겸 과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오늘 아침에는 또 양호하게 시작을 했어요. 코스피는 0.42%, 코스탑은 0.62%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종가는 이제 코스피는 양호하게 끝났고요. 코스탑은 이제 하락으로 끝났죠. 일단 장 초반 코로나19의 유럽 확산, 유럽과 미국의 확산 이 부분이 다시 발목을 좀 잡는 분위기였고요. 또 미국의 대선 2차 토론의 불확실성 이 부분 때문에 오전에는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2차 토론이 1차와는 달리 그냥 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불확실성의 제거.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이 또 올라오면서 이 시장 역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코스피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 전체적인 시장은 누가 뭐래도 내수주의 강세였죠. 내수주의 강세. 네. 내수주 강세의 중심은 이제 금융주였고요. 하나도 안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역시 금융주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안 갖고 있는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섹터가 IT와 자동차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달러의 강세 또 대외적인 불확실성, 코로나19의 확산 이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특히 자동차 업종이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중국 경기 회복의 기대감에 따라서 대표적인 업종인 철강, 화학주 대표 종목들이 반등이 또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 미국 FDA 정식 승인 소식에 관련된 종목 그리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 위탁 생산업체 중심으로 또 반등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쿠스탁은 종가가 좋지 않았죠. 1개월 내 최저치로 마감을 했어요. 지금요? 코스타. 1개월 내 최저치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6일이 고점이었거든요. 9월 16일이면 약 한 달, 한 일주일 정도 되겠죠. 일주일 전에 고점이 905.56포인트였어요. 9월 16일이면 제가 집중 매집을 했던 시점인 것 같은데. 오늘 종가가 807.98포인트, 약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잖아요. 퍼센테이지로는 10.8% 지금 조정 중입니다, 계속.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코스피는 얼마나 빠졌을까요? 코스피요? 네. 코스탁은 지금 10.8% 빠졌잖아요. 한 11% 빠졌나요? 코스피는 고점 대비 3.7%만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안 빠졌군요. 네. 그래서 코스피를 중심으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코스탁 중심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코스탁 반도체, 디스플레이, 5G 이런 기관들이 핸드닝한 종목들이 특히 최근에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피는 2,360.81포인트, 0.24% 상승으로 끝났고요. 코스탁은 807.98포인트, 0.58%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372억 원, 기관은 2,247억 원,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이 2,697억 원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은 LG화학, 오늘 가장 많이 샀고요. 그래요? 894억 원, 그다음에 신한지주, 셀트리온, LG전자, 하나금융, 지주 순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오늘 또 장중에 크게 상승했던 녹십자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요. NH투자증권, HMM, 롯데케미칼, KB금융. 여기에서 10개 종목 중에 지금 은행주가 3개나 있죠.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그리고 증권회사인 NH투자증권. 이렇게 지금 외국인이 금융주를 4종목이나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맞습니다.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는 오늘 카카오, NC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아시안항공, 기아차 순으로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이 2,247억 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기관이 뭘 샀냐 봤더니 오늘 포스코로 가장 많이 샀어요. 538억 원. 그리고 신한지주 417억 원. 신한지주가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두 번째로 산 종목이에요. 오늘 많이 샀고요. 녹십자 역시 기관이 343억 원. 오늘 녹십자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현대차, SK하이닉스, KB금융, 삼성화재, 현대모비스, SK텔레콤, 하나금융, 지주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 매수 상위 10개 종목 안에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 지주가 들어와 있어요. 아마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실 텐데 마치 재계자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알고 있다는 듯이 희한하게 그거 빼고 다 사고 맞습니다. 했네요. 이런 분위기가 오늘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지난주 후반부터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거기서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거기에 유통주 이런 종목들을 최근에 많이 사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일명 키맞추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동안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많이 못 오르는 섹터.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의 확산,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건 우리나라도 물론 오늘 100명이 넘었지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출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미국의 추가 부양안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부분 원달러 환율은 오늘 지금 1,120원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년여 만에 최저치 오늘 1,120원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원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또 수출주에 대한 메리트가 줄어드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급부인 그동안 싸고 3분기 실적도 좋고 배당도 주는 금융주 쪽으로 매기가 일부 바뀐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10개 중에 한 8개를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도하면서 가격이 막 흘러내려요. 이럴 때는 그래도 다시 한번 동학개미운동을 떠올리며 끝까지 한번 버티고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잽싸게 옮겨가는 게 좋습니까? 제가 한 달 전부터 비중을, 성장주에 대한 비중이 8이었고 가치주의 비중이 2였으면 이거를 좀 제가 성장주를 한 7이나 6, 가치주를 3이나 4로 옮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말씀드린 이유는 유동성에 추가 공급이 없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매수를 하기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기가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이었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큰 흐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행주와 이런 게 물론 실적도 좋고 저평가구 좋지만 지금 현금 가치가 워낙에 없잖아요. 현금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배당금을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매기가 확 바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시대는 거의 다 제로금리. 좀 사는 나라들은 다 제로금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거의 제로금리죠. 우리나라도 좀 사는 나라를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돈의 가치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꿈의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PDR이라고 하죠. PDR. Price to Dream Ratio. 그러니까 PDR의 지표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한창 떠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쪽이 조정을 받으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그 지표를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 오히려 조정 시에는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비중을 제가 한 달 전에 옮기라고 했던 것은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오히려 지금 여기서 한 1, 2주 정도 미국 대선. 대선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다시 성장주 쪽으로 비중을 저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던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던 바이든이 되면 당연히 신재생에너지가 유망하다라고 우리가 최근에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트럼프가 되더라도 그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그때 되면 다시 미국의 추가 부양안도 어쨌든 합의를 볼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시 성장주 쪽의 비중을 오히려 넓혀야 될 때가 지금 오고 있다. 어쩌면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마이너스 한 3, 40만 이렇게 난 애가 있다면 조금 물도 좀 타볼까요? 네. 저는 그런 관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려면 한 달 전에 했어야 된다. 옮겨가려면 한 달 전에 옮겨갔어야 된다. 이미 한 달 전에 옮겼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배당 많이 주고 금융주가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한화생명, NH투자증권,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기업은행 등이 3에서 7%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종목만 이 종목을 사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면 현대차증권을 예를 들어 말씀드려볼게요. 현대차증권이 최근에 3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1,284억 원을 기록했어요. 단기 순이익은 9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이던스는 4분기까지, 그러니까 1년 전체 가이던스입니다. 지금 3분기까지만 영업이익이 1,268억 원이 나왔는데 1년 가이던스가 영업이익이 1,268억 원이었거든요. 이미 3분기에 1년치를 가이던스 기준으로 달성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4분기에 갑자기 이 회사가 적자가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회사는 가이던스를 훨씬 초과한 수익을 지금 얻은 거고요. 그러니까 EPS 기준으로 2,348원의 가이던스 기준으로 EPS를 지금 예상을 했는데 이거 기준으로 DPS가 800원이에요. DPS가 뭔지 아시죠? DPS? 네. DPS는 저기죠. D, 드림. 주당 배당금. 네, 주당 배당금입니다. 그 배당금이 8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48원, 그러니까 EPS는 아시죠? EPS는 알죠. 네, 1년을 단기 순위를. 어닝 아닙니까? 어닝. 네, 주식수로 나눈 거잖아요. 한 주당 얼마 벌었냐. 그러니까 2,348원을 벌 거다라는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DPS가 800원. 그러면 배당 성향이 약 34%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번돈에서 34%를 배당으로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상이 800원이에요. 800원? 네, 가이던스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3분기만에 EPS를 넘어갔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4분기에 가이던스 기준으로 만약에 이익을 더 낸다면 EPS가 약 2,709원이 돼요. 그러면 배당 성향 34% 가정할 때 921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900원 정도 준다고 했을 때 주당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배당 성향이 한 주당 예상 수익률, 배당 수익률이 7.7%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 하나를 얘기했는데 이런 종목이 되게 많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에. 그래서 그런 메리트를 보고 들어오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코스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코스닥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코스닥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이 오는 수급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주가가 바닥인 날이 3월 1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19일 이후부터의 수급을 누적으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네,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는 관심 없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이 얼마를 팔았을까요? 얼마를 팔았냐고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코로나19 3월 19일 이후에. 18조가 됐으니까 한 5조쯤 팔았나요? 7.52조를 팔았습니다. 기관이. 많이 팔았네. 네. 그런데 그중에서 금융투자가 1.79조 원. 금융투자. 투신이 1.68조 원. 투신. 연기금이 0.27조 원. 상호펀드가 2.53조 원.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호펀드가 제일 많이 팔았죠. 그 안에서. 기관 중에서도 상호펀드가 2.53조 원을 팔았는데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은 얼마나 팔았을까요? 외국인? 외국인도 만만치 않게 한 6, 7조 원 팔았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은 1.27조 원밖에 안 팔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많이 판 주체가 기타버빈이에요. 기타버빈. 기타버빈. 기타버빈이 얼마를 팔았냐면 3.42조 원을 팔았어요. 아, 이 세고비와 기타버빈. 그래서 기타버빈은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 코스닥 종목은 전환사채 발행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CB. 네, CB발행을 되게, BW나 CB발행을 많이 하는데 이게 기준가 위로 올라오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식을 팔잖아요. 그런 세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버빈이. 아,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런 게 3.42조 원이 나왔고요. 개인이 얼마를 샀을까요? 개인이요? 판 거 다 샀으니까 한 8조 사겠죠. 12.2조 원. 12조 샀어요? 네. 동학 개미들이 12조 원을 코스닥에 매수를 했어요. 저가 매수를 했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저가에 잘 사셨으면 수익이 좀 많이 나셨겠죠. 그런데 이걸 좀 더 제가 좁혀봤어요. 어떻게 좁혔냐면 코스닥 고점이 9월 16일이라고 했잖아요. 905포인트를 갔던 게 9월 16일인데요. 그러면 한 달 좀 넘었죠. 그럼 이 사이에는 얼마나 팔았냐. 기관이 2.44조 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코로나19 3월 19일부터 판 게 7.5인데 지금 한 달 사이에만 2.44조 원을 팔았어요. 기관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대주주 3억, 대주주 요건 3억 강화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기관이 팔았지 개인이 판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그 3억 내려오는 것 때문에 기관이 선수 치면서 판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최근 한 달 보름 동안에 기관이 많이 판 종목들이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IT의 부품주나 장비주나 이런 거 있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5G. 귀신 같네요. 이런 쪽이 기관들이 많이 주가 핸들링을 하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유가 이런 기관의 매도 때문이라는 거죠. 라이크 고스트입니다. 귀신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많이 빠져서 이 종목이 안 좋아서 그러면 빠진 거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관 수급이 대주주 요건 3억 때문에 미리 선수를 친 것 같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올 전체로 보면 지금 기관이 9조 원 넘게 팔았어요. 올해 1일,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이게 조금 넓히면 올해. 아, 1월부터 따지면. 1월부터 따지면 9조 원 이상 팔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올해가 많이 판 건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팔은 건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비교해 보셨죠? 2018년부터 19년, 2년을 보면 2018년에는 기관이 9,921억 원. 그러니까 약 1조만 팔았습니다. 1년 동안. 2018년에는 1조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6,281억 원밖에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2018년 얘기고요. 2019년에는 기관이 전체 3조 5,335억 원을 팔았어요. 작년에. 외국인은 2,418억 원밖에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실질적으로 코스닥에서 물론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그렇게 안 판다. 그리고 이제 기관도 2018년에는 1조밖에 안 팔았는데 19년에는 3조 5천억 원. 올해는 무려 9조 2,271억 원을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한 달 상간에 2조 5천억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기관이. 그러니까 올해 기관의 매도 강도는 평년과는 많이 다르고 훨씬 강하게 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에 같은 기관 수익률이 코스피는 3.8%밖에 안 빠졌는데 코스닥은 10.8%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기관들이 주도로 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개인들이 판 게 아니다. 개인들이 팔기 시작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죠. 저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관이 지금 선제적으로 많이 팔고 있다. 그 말씀 드리니까 두 개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먼저 첫 번째. 김영겸 과장님은 지금 기관에 계신 거죠? 저는 개인이죠. 계신데 기관 아닙니까? 여기가 말하는 기관은 아까 금융투자, 트레이딩하는 부서나 차익거래하는 부서들이 기관으로 들어가는 거고. 과장님은 개인입니까? 저는 개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판 거는 떨어질 거 예상하고 등등의 이유보다도 혹시 개인들이 워낙 많이 사주니까, 받아주니까 이렇게 많이 판 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일단 되게 골고루 팔았잖아요. 제가 아까 기관 주체별로 말씀드렸잖아요. 금융투자, 투신, 상업펀드 이 세 주체가 제일 많이 팔았고요. 연기금은 0.27조 원, 연기금은 약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3천억 원을 안 팔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9월 16일부터는 연기금이 3,697억 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연기금이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3천억 원도 안 팔았는데 한 달 상간에만 3,600억 원을 팔았다. 연기금도 매도 강도는 굉장히 센 거죠.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달 사이에 1년 치보다 더 팔았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지금 한 달 사이에 엄청 팔았다. 그거를 지금 개인들이 다 받아줬다. 그러니까 개인은 3억 관련해서 매도한 게 아니라 매수를 했다. 오히려? 물론 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파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전체를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 동학 개미들은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주식을 사고 있다. 개인들이 오냐오냐 하면서 계속 받아주니까 계속 지금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정부에서 만약에 3억으로 안 내리면 만약에 그냥 10억으로 유지를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기관들 다시 매수를 하지 않을까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매수 들어와야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건 지금 더 정부에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강하게 요구를 할 때다. 10억 내리지 말아라. 오히려 그러면 똥줄 타는 건 기관이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 꼬셔놓고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죠? 우리 김현병 과장은.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부를 오히려 압박하는 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승리하는 길일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또 나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돈 벌고 안 벌고의 문제 또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뭔가 명분에서도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너무 약간 증시와 부동산 비교하면 너무 약간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 비중이 워낙에 크니까 그런 게 있지만 사실 그 이름 자체가 대주주 요건인데 3억이라는 게 사실 좀 대리가 있죠. 실제에 우리가 체감하는 거와.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그리고 이제 한 2, 3년 전까지의 기관 수급 등까지 비교하면서 지금 올해 얼마나 기관들이 많이 팔았고 특히나 9월 한 달에 집중해서 굉장히 많은 매도를 했다는 사실. 우리 김연금 과장님과 함께 확인했으니까 이런 매도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제가 뒷처리는 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10억 안 내리면 기관들이 오히려 5G나 아니면 미래 4차 산업 관련된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 많이 빠졌는데 그게 기관 주도로 빠진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라 단순히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빠진 거면 오히려 이제 10억이 만약에 안 내려온다는 가정했을 때는 기관들이 또 빠르게 담을 수도 있겠죠. 그때 그러면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던 그 물량 그 종목들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김연금 과장님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 어떤 전략들을 갖고 임해야 되는지를 한번 대충 그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연금 과장님 앞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관들은 많이 있잖아요. 전문가들 많이 있고 전략도 다 있을 거겠죠. 개인들의 전략 개인들의 정보가 필요할 때입니다. 김연금 과장님이 그 최선봉에 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록 속해 계신 곳이 기관일지라도 뿌락치기입니다. 기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연금 과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힘드는 방송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현겸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홍보하실 거 뭐 있으시죠? 홍보하실 거 뭐 혹시 있으세요? 지금 방송 내용 다 저희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카카오톡 채널에 다 올라가고요. 저희 도마라는 앱이 있어요. 도마? 거기에 모의 투자도 가능하고 저희가 정보들을 많이 올려놔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개인들이 그 도마 위에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도마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썰어버릴 생각이랑 추호도 하지 마시오.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현겸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